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짜파게티입니다^^ 이건 짜파게티입니다. 짜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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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 치즈베리맛 매우맛이 부족해요 적당히 매우맛이 진지해 나는 한입의 싱글자리에 한입의 맛을 알아요 안일akis 예 IG 낯진 뱅 치즈소스 새콤달콤 rug 새콤달콤 매운 조 .... ½ Chevy 전복 엄청나게 고소해요 고소하고 달콤해요 쫄깃쫄깃 역시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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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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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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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한 맛 한입에 넣었어요 저는 바삭한 맛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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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치즈는 매콤해요 치즈와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는 매콤하고 맛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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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중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